김보미 선수의 지금 공격. 어려워 보이는데요. 길게 세워진 진행. 대단합니다. 김보미 선수 오늘 감각이 지금 아주 절정에 다다른 듯한 좋은 득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이닝도 공타로 놓친 이닝이 없었고요. 지금 그 7점을 모두 혼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점만 더 만들어내면 또 세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김보미 선수 잘 되고 있을 때 조금 더 시간 사용하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 공을 지금 선택을 한다면 아주 얇은 두께로밖에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시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코너로 풀어내네요. 이번에도 성공. 절정의 샷감을 선보이면서 세트 포인트에 먼저 도착합니다. 지금 이 각도 아니고서는 득점을 해낼 수가 없는 빨간 공의 위치였는데 완벽하게 회전 빠진 상태에서 코너로 들어가는 또 멋진 진행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가 좀 불편해요. 마지막 한 점 멋지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김보미 선수. 마지막 세트 포인트 상황에서도 불편한 자세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2세트 8호 승리를 따냅니다. 마지막 득점까지 아주 어려운 자세에서 스트로크를 해줬는데 정말 나이스 샷. 좋은 득점이 나오면서 3점을 무려 3번 연속으로 쳐내면서 이런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